여러분들과 정말 떨어지기 싫고 저는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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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병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요 계속 옆에 있어야 해요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이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으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고요 스트레일만 앞으로 계속 어깨가 스트레일만 걸어갈 수 있게 앞으로 계속 손잡고 코로나 피스가 어떤 일이 생겨도 저희가 스테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가만히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We'll see you next time 가지 감사합니다.